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1193명에 대한 검체 검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던 신도들도 대부분 소재를 파악해 자가 격리했습니다. 신천지 교인 9336명에 대하여 구군 공무원 30명으로 대략 1대 3의 관리 체계를 구축, 하루 두 차례씩 자가 격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심 증상이 없는 신도들까지 포함해 신천지 대구교회 종교행사에 참여한 9300여 명의 신도를 모두 검사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신도가 아니지만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일반 시민들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증상과 감기의 초기 증상이 비슷해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대구 시민 2만 8천 명,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천여 명 등 모두 3만 7천 명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 환자들을 찾아내서 전부 치료를 하고 격리를 함으로써 대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의 감염을 최소한도로 낮추던지. 정부는 또 신천지 대구교회 행사에 참석한 다른 지역 신도들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다른 지역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명단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다고 서문시장이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엿새 동안 문을 닫습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고비라 보고 시장 전체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중구 동성로를 비롯한 상점 밀집가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문을 닫는 업소가 많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긴급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2020 K리그 개막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 23일 정부가 코로나19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고 대구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고려됐습니다. 연맹은 이보다 앞서 이번 주로 예정돼 있던 대구와 포항의 개막전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청송군은 외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청송군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24개 실과소와 읍면센터 등에 근무하는 163명의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또 청송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자택의 컴퓨터를 행정 시스템과 연동시켜 현장 출장을 제외한 업무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MBC 930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